그만해 얘들아 하지마 욕먹어 내가 욕먹어 하지말라고 하지마세요 제가 욕먹는다구요 그 여러분들 이모티콘 좀 만들어주세요 등록하게 자 지금 일단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어 뭐야 서비스 약관을 준수하는 파트너로서 여러분은 직접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모티콘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업데이트 됐네 이제 바로 추가되나봐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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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데이트 됐네 법업시도사는 맞고 기머리 너무 감사드리구요 지금 이모티콘 빨리 만들어주실 분 빨리 만들어주시면 지금 등록 가능합니다 이건 아니야 너희들한테 내가 이모티콘 세 개나 할당해야돼? 아니야 그건 와아 X까지 이어지는거 저렇게 세개 이어지는것 좀 나도 고퀄리티로 좀 아 아니면은 이런거 아 아니면 이것도 좋다 아니면 이것도 좋다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저 얼굴 여자 흰머리 얼굴 저런거 여자 퀄리티 좋잖아 세개 이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왁두 눈인데 왁두 눈 이렇게 있고 코 이렇게 있고 왁두 눈 왁두 눈 이렇게 있는거야 근데 이제 9.99달러 버전은 이제 사륜안 버전 개안버전 개안버전 약간 이렇게 무슨말인지 알지 개안버전으로 여기랑 여기 이제 바꿔서 이러면은 그리고 24.99달러는 이제 여기 이제 카카지 버전 어 카카지 어 카카지 버전 아 이거 누가 해줘 이거 누가 해줘 왁두로 어 이거 누가 해줘 아 누가 좀 해줘 능력자가 하고싶어 이거 나도 예~~스 예~~스 예쓰 예쓰 P&G 포맷이 아니라고? 야 이거 P&G로 다시 해줘 어 이거 P&G로 다시 해줘 아 미쳤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야 펜 안 쓰게 하지마 야! 이거는 자유 게시판에 올려 얘들아 페널티 게시판 더러워지니까 자유 게시판에 올려 어! 깔끔한데 이거? 어 근데 여기는 왜 눈이 잘렸어 여기 이거 깔끔한데 왜 오른쪽 눈 잘렸어 어 이거 다 뭔가 하자가 있어 꼭 하나씩 이거 하자 좀 없게 좀 해봐 아 일부러 아 일부러 그거 맞춘 거구나 약간 아 이거 일부러 맞춘 거구나 아 약간 이렇게 벌어졌을 때 맞으라고 오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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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찮은데? 이거 괜찮지 않냐? 벌어지니까 이렇게 이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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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좋아 아니야 지금 좋아 수정하지 말고 각각 크기 다 올려줘 어 너를 사랑 일단 해오면 아 이거 누가 해줘 이거 왜 28버전 28버전도 해주세요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? 이거 생각보다 눈이 너무 작은데 사륜한 티도 안나 아 이거는 좀 아니야 어 이거 근데 왁두 같지가 않아 이거 약간 어 왁두 같지가 않아 어 라이트 아이 자 됐는데요 과연 어떻게 적용될지 어 왁두 나왔다 야 나왔네 어 야 한 번만 해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번만 해 어 어 눈만 쓰지마 눈만 쓰지말고요 예 어 어 형은 게임하다가 저 부담스러운 눈빛을 버티겠어 애들이 순서를 못 지키네 순서를 못 지키네 애들이 아 나온거 봐봐 오오오 잘나왔네 잘나왔는데 왕무이 잘나와 어 10달러 구독자 어 왕무이 잘나왔네 잘나왔네 음 왕무이 왕무이 빨라 얘들아 하지마 욕먹어 내가 욕먹어 하지말라고 vend miss 이모티콘 업데이트 한걸 왜 다른 방 Sabb 몇몇 perfect 여러분 sp 와! 한마디랄 잘집어졌어요 여기를 오토바이 구해수니까 이라니라! 와우! 와우! 게 멋있고!